안녕하세요. 쥬비입니다. 오늘은 청귤청을 담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. 청귤청은 카페에서 한번 먹어보고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직접 담가먹을 용기를 낸 거거든요. 면역력 증가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름에 시원하게 얼음에다가 청귤청을 넣어서 한 잔 에이드로 드셔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청귤청을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여기 라이언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도 제 캐릭터 라이언과 함께 진작. 2DTV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앞으로 좋은 정보, 좋은 영상으로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